오늘은 참깨 계란찜 밥요리 먼저 잘게 부순면과 스프 넣고 계란 3개 물 넣어주고 여기에 변태를 넣어야 해 오잉? 변태요? 변태를 잡으러 가볼까? 열려라 참깨 깍! 변태다 도망가 깨깨깨깨? 난 밥알이 참깨 누구든 당황시킬 수 있지 열려라 참깨 깨깨깨깨? 에게 가소로 온대 이 정도는 되어야 밥알이 입고 다닐 자격이 되지 아 미친놈이잖아 어디 보자 변태에게 딱인 디글 한 방이면 충분하지 변태깨 넣고 참기름을 두른 후 이 변태 자식 남자의 수치야 오잉 찬밥아 엉덩이 보이는데 설마 밥발이 맨 아 습관적으로 그만 찬밥을 섞은 후 전자레인지 6분을 돌려주면 맛있는 참깨 계란찜 밥요리 완성